아니 영마가 들었다고 엄마 나 영마 들었대. 나 떠돌아다니는 걸 너무 싫어. 이거 안 좋다니까 나 집에 방콕할래. 돈이 나오니?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민벅산이야? 자 오늘의 주제는 영마살입니다 여러분. 영마살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구분이 되고 없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향에 살아. 고향을 안 떠나. 대학교 뭐 이런 것만 갔다 오고 시집을 가도 동네로 가. 이런 거는 영마살이 없는 거고 부모의 덕도 있고 형제의 덕도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내 남편 내 자식 내 와이프 내 자식을 꿰고 산다. 그건 영마살이 없는 사람. 두 번째 핵심. 영마살이 있는 사람. 영마살이 있는 사람의 증세를 보면 나는 이사를 자주 가. 그리고 나는 고향을 떠나서 타양 세계적인 영마살 월드카드를 따로 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 거주해. 그리고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어서 내가 발령을 받는데 일본 갔다가 중동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막 해외로 떠돌면서 돈을 벌어. 그 다음에 소소한 영마살은 내가 시집을 부산에서 서울 가고 대구 가고 대전 이렇게 멀리 떠나 친정에서 멀어져. 그리고 아예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다 같이 이사를 가버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영마가 들으면 무조건 안 좋고 가난하게 살고 천만의 만만의 콩떡. 요즘은 연예인들도 영마가 있어야 성공해. 자 헐리우드 스타. 요즘은 동양인들 한국 배우들도 코리안 팝부터 시작해서 코리안 드라마 미드 얼마나 재밌어. 막장 드라마 펜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수출하잖아. 그러니까 영마도 글로벌한 월드카드를 지닌 영마는 해외를 많이 나가고 오히려 해외를 나가야 돈을 벌어. 아니 영마가 들었다고 엄마 나 영마 들었대. 나 떠돌아다니는 거 너무 싫어. 이거 안 좋다니까 나 집에 방콕 할래. 돈이 나오니? 안 돼. 그런데 영마도 그룹이 나눠지기 때문에 국내선의 경우를 설명을 할게요. 영마가 들으면 일단 학교도 동네를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을 다녀도 장거리로 가서 내가 기숙사 숙소.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발령 때문에 지역을 바꾸게도 되고 아니면 집은 하우스키퍼처럼 딱 정해져 있지만 나는 운전. 어떠한 비행. 비행기도 운전해야지 자동차도 운전해야지 많잖아. 그걸로 전국을 떠돌아도 영마살. 그러니까 노중에서 돈을 버는 거야. 길거리를. 영업직도. 당연하지. 영업직, 부동산, 유통업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막 영업을 해.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글로벌해. 일본 찍고 중국 찍고 미국 찍고 캐나다 찍고 유학을 가고 외국 생활을 해도 여기서 한 2년 살다가 일로 발령받고 뭐하고. 그러면서 자식들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애들은 기러기 아빠가 돼버려서 킵하고 있고. 그럴 때는 애들과 엄마의 사주는 이제 머무는 사주면 아빠만 나가서 사신의 문을 열어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영마가 가득한 거를 잘 이용을 하면 영업직, 운수업, 부동산, 스튜디오스. 이것도 다 전문직이죠. 그다음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2년 단기, 1년 단위로 다 발령을 받고 하잖아. 지역을 바꾸고. 전문직에 들어가서 보면 영마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근데 단점은 뭐냐면 머무는 순간 답답함을 느껴. 정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늘 떠도는 거에 갈망, 욕망, 불안감. 나 좀 안정되고 싶다. 어디에 정착하고 싶다. 하는 갈망은 내면에 깔려. 근데 그냥 펜션 빌려서 한 2박 3일 그냥 쉬어. 왜? 떠돌아야 되는 사주를 묶어놓으면 족쇄 차여서 나는 돈을 못 번다야. 그러니까 때가 되고 시가 돼서 영마도 초년의 영마냐, 중년의 영마냐, 말년의 영마살이냐. 또 사주를 보면 나와요. 의논공원에서 그 때에는 나가야 되고, 그 때에는 돌아다녀야 되고, 외방으로 돌아야 되는 거를 우울해하지 말라. 때가 되면 정착한다. 여러분들 영마살에 어울리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도 코로나는 조심하기. 감사합니다.